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짜장면 확 땡기네, 또. 이 집 잘한다. 큰 그릇은 너무 모자란 거 아닙니까? 그렇지는 않아요. 고백인데요, 딱 봐도. 고백이에요? 보이나요, 그게? 마 막아, 좀 마 막아, 그런데. 성훈이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게. 먹을 때는 멋있는 척을 안 해. 또 먹어. 볶음밥이네. 아, 좋은 생각이 나. 내가 짜장면 이걸 남겨놓은 게 이렇게 맛있어. 그때도 이렇게 먹었구나. 생삼이는 제일 맛있어. 죽이지. 이건 간짜장 소스예요. 저는 볶음밥을 간짜장 소스에다 먹고 싶어서. 탕수육은 안 시켜요? 한국은 탕수육 못 먹어요. 탕수육은 안 시켜요? 있으면 다 되죠.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. 아니, 같이 먹어야 되죠. 고맙습니다. 어휴, 야. 물 좀 넣어야 돼. 물 좀 넣어야 돼. 바로 공양하시나 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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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은 씨, 이제 밥 다 먹었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